예,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 정책도 크게 변화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왜 중요하냐. 실제 이번 부동산, 이 부동산이 큰 이슈를 가져가지고 이번 대선도 부동산 대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정부 정권교체 바람도 어디에서 왔느냐. 부동산 때문에 가장 큰 정권교체 바람이 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율이 어떤 순으로 매겨졌느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그 순서대로 어떻게 똑같이 지지율도 같은 순서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부동산으로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게 이번 대선의 방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진짜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실제 실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대기를 되게 생겼는데요. 중요한 건 원래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공약 중에 가장 큰 게 250만 호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여야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공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130만에서 150만 호 공급,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 활성화한다라는 게 공급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약을 한 게 세제 개편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공시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낮춰주겠다. 쉽게 얘기하자면 많은 부분에서 완화를 해주겠다. 이 부분이 이번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데요. 부동산 공약인데 문제는 이 공약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거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억제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 정책,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공약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시장 자율화를 해야 한다.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골자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새로 당선된 정부 말고 전 정부라고 할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의 정책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게 시장 자율화에 대한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는 여태까지 부동산 활성화를 하던 정책이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올랐다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율화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것과 조금 반대의 의견이 난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루어질 것인가? 진짜 250만 원 공급이 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간 주도로 약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전 정부에서는 약 150만 원 정도를 정부 주도하여야 하겠다고 한 거를 민간 주도로 바꾼다는 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공공주도는 50만 원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250만 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250만 원 공급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금 보시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공급되는 것도 아직도 2기 신도시 현재도 공급 중입니다. 입주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입주하는 거, 그다음에 3기 신도시들 입주하는 거 이런 것만 해도 벌써 100만 호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이어져서 받아오는 것만 해도 거의 100만 호,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150만 호 정도만 만들면 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을 풀고 도심 복합 개발이라든가 특히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공공태치 이런 것들 막 넣는다고 하면 실제 250만 호 공급이 가능한 거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공약이 현실성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문제는 실현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있을까는 지금 이거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의문을 갖고 있느냐. 전 시간에도 제가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일본 부동산 법을 왔을 때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콘크리트 공급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했던 게 일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과 지금 똑같이 가겠다라는 게 지금 이번 새 정부의 공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조금 어려운 게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 부분. 여기 공급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공공주도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것만 갈아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도심 복합개발 같은 경우도 용적률 같은 거 상향시켜주고 그런 부분 되면 조금 더 공급은 원활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된다고 하니까 지금 풀어주는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지금 이런 거는 제가 왜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새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이거 풀어 했을 때 행정 차원에서 밑에 행정기관들이 푼다고 하면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풀리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금 현재 묵동 쪽이라든가 노원구 쪽 그동안 규제가 잘 안 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안 된다고 막 소외를 봤던 게 벌써 오늘 뉴스, 엊그제 뉴스 같은 거 찾아보니까 벌써부터 가격 상승 올라가고 왜 올라가냐? 막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물건 안 내놓잖아요. 물건을 안 내놓고 살려는 사람은 갑자기 많아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자, 집값 잡겠다고 내놨는데 내놓은 정책이 벌써 가격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게 되더라도 한 10년 후에 되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져서 입주되려고 하려고 하면 그러면 집값 공급하는데 이게 제대로 효율을 발휘할까? 아까 실효성이 좀 애매하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이제 많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공공택지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공택지를 찾아서 그거를 협약을 하려는데 공공택지에서 하던 공공사업자들이 나가야 하잖아요. 그 나가지 못하고 그런 거 협약하는 게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 주도로 돌려서 빨리빨리 돌리겠다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인데 그런 부분에서 재개발, 재건축도 풀어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푼다고 해도 이게 또 오래 걸릴 거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한 67만 원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풀려서 들어가야 할 거 지금 3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상도 안 끝났고 그런 부분이 협약이 안 끝나서 보상이 잘 안 나가서 늦는 거가 있는데 이게 과연 빨리 되느냐 그리고 2기 신도시들 이런 것도 또 이제서야 지금 입주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3기 신도시도 빨리 되느냐 그래서 이번 정부 동안의 집값이 과연 잡히느냐 이 집이 공급돼서 잡히느냐 하는 거는 제가 실효성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집값은 잡힐 거예요. 이번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집값이 잡히는 시점인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일본 버블 터졌던 그런 시점의 상황으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었든 이재명 후보였든 어느 대통령이 들어왔어도 분명히 부동산 부분에서 욕을 먹지는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벌써 논조가 바뀌었어요.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했던 자금 유동성이 문제였다라고 벌써 정부에 짐을 덜어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좀 비열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집값을 그동안 올리는데 이런 거 막 위험성, 공포를 조장했던 게 언론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부분의 책임을 이제 자기들은 비껴나가는 식으로 그런 유동성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참 너무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250만 원은 결국 실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번 당선자가 한 말 중에 또 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GTX 고속철도 노선이 지금 1, 2, 3, 3개가 있는데 A, B, C 세 노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A 노선만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 노선, 3 노선도 안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4 노선, 5 노선, 6 노선까지 6개의 GTX를 더 놓고 그 부분으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좀 제가 비판을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꼈을 때 실제로 아파트 공급 집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 욕이 나와서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한 게 일본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들어갔느냐죠. 물론 재개발, 재건축들은 보통 안쪽에 원래 있던 곳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GTX를 3개 노선 더 놓고 새로 놓는 노선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그런 곳에 지어야지 싸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새로 노선 나와서 이런데 새로 콤팩트하게 청년질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그런 걸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정책인데 지금 1노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노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5노선, 6노선까지 나간다는 거는 지금 이건 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꼭 우리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서 알자를 찾아야 한다는 거 그 알자는 결국 무엇이냐 위치입니다. 위치 어떻게 해요? 3기 신도시 안쪽 방향에서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 걸려있는 것들 그런 쪽 보시는 게 그냥 그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 자기가 부동산을 알아보라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이번에 새로 공약한 거는 세제 개편, 세제 완화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는 세제 완화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많은 것들이 이제 공시가격 이거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렵다고 볼지 모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올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여태까지 올리던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분명히 한 손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재산세 통합이라든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거에서는 저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 세금을 완화해 준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세금 완화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국회의 통과를 받을 수가 있느냐. 세금 정책 같은 경우는 국회의 통과를 받아야 하거든요. 국회의 통과, 제가 아까 전에 있던 공급 정책에서도 대통령 직권 하에 행정처에다가 그냥 이거 산정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뭐냐. 국회의 통과를 해야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아직은 이제 새로 여소 야대 상태입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약 170석 이상의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이번에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줬다고는 하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세금을 낮춘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지방 정부에서는 갑자기 재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금이 줄어들면 지방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와, 우리 이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세금 낮출 수 없어. 국회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 정부에서도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낮춘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을 게 상당히 많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서 국회의 비율이 바뀌면 그때 가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바뀐다고 지방에서 과연 이거 손 들어줄까요? 그런 부분에서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2주택자, 누진사율 아마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세금 많이 받던 부분에서 조금 완화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과연 이게 줄어들까. 한 번 정해진 세금 규칙은 다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바뀌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다주택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만 살짝 어느 정도 이제 국회, 그다음에 국회하고 이제 지방정부하고 조율은 있지 않을까. 그것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세금 부분을 배제하시고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문제는 뭐냐. 제가 왜 이번 정부에서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금 유동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리를 벌써 1.25%까지 올렸는데요. 1.25%까지 올린 금리만 갖고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낮았던 시절에 집값 올라간 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부분이 많이 나왔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직 1.25%면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공헌을 한 게 1.25%는 적읍니다. 아직도 금리는 낮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재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K자 곡선이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나온 뉴스들 검색을 해보면 막 어디는 신고가 찍었다. 목동 노원구 같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라든가 올라갈 거 예상되는 부분은 올라가는 게 나오는 겁니다. 1.25% 문제는 뭐예요? 1.5%까지 가면 이게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올해 안으로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금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게 자금 유동성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집값 하락이 금리 오를 때마다 점점 그 폭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자 지금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치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영향받으니까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 그런 거는 걱정 없다. 막 쉽게 올리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 상승 걱정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은 일부 국가에 치명적이다. 자 지금 미국이 분명히 금리 인상 할 겁니다. 왜 그러죠?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면서 가스 공급 중단되고 원유 수출 당연히 막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저 토요일 날 주유소 가서 욕할 뻔했어요. 아니 기름값이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기름값이 더 오르게 생겼어요. 계속 전쟁이 길어질수록 기름값은 더 올라가고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기름값 더 올라가는 거? 아니 지금 현 상황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 그대로 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는 곡물 최대 곡물 생산지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가을에 심었던 미를 수확 못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지금 봄에 다시 싹을 틔울 곡물을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를 못 뿌린대요. 그러면 최소 1년치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뿐인가요? 러시아도 당연히 곡물 수출을 막고 있죠. 거기에다가 미국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역대 없는 흉년이 들었대요. 실질적으로 물가 오르는 거에 최대 저는 가장 주의깊게 보는 수치가 두 개인데 그게 유가하고 그다음에 곡물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에서 지금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물가는 더 오를 테고 물가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당연한 얘기지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금리, 물가 상승률이 4%를 육박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뉴스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 올리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 당선자가 막 이제 인수, 인계를 받았을 쯤 되면 벌써 1.5%까지 금리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5월 달이면 벌써 1.5%까지 금리를 올렸을 테고 그러면서 올 하반기까지 저는 올 하반기까지 1.75%까지만 오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이게 2%까지 올라가게 생겼다고 지금 말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올리고 금리 올라서 1.75%에서 2%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하락신화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크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올해 올라가는 게 분명히 나오고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에서 마지막 돈 자취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시기에 중요한 건 어떻게 되느냐? 공급을 많이 하는데 어떤 위치에 공급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를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이렇게 변동하는 시기에는 기회가 오는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부자되는 부동산, 올바른 방법, 투자 방법을 꼭 배우시라고 그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